근데 이럴 때는요. 1대1로 먼저 시작하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여러 명 속에 집어넣으면요. 여자들 여러 명 있을 때 참 감당이 어렵네요. 긍정적인 경험을 못하니까요. 일단 그래도 아이하고 잘 맞을 만한 여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꼭 인형놀이 할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얘기하고 간식도 같이 먹고 나가서 놀이터 가서 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씩씩하고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들 분명 찾으면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그게 걱정이 되신다면 그냥 한 발 한 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